하지만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전자가 반드시 부를 창출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주에 이어서 제가 오늘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가진가 그리고 어떠한 객관적인 실천으로 여러분들이 성공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거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로 마무리 지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 지식적인 교육보다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많은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문을 나갈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실천하는 거 이상의 것을 실천하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돌아가셔서 오늘 교육 잘 들었다 이렇게 끝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몇 년이 지나면 전자가 반드시 부를 창출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요 제 인생의 경매 4분기를 얘기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는 시키면 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키면 한다 저는 시키면 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고 한 게 아니고 모르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알 수 있는 나이 그리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더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런 경험 때문에 시키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자 거기 점유자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살고 있는지 좀 알아오세요 그러면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 계셔 왜 안 가세요? 그러니까 주소를 몰라서 안 가? 그런 거 아니죠 어떻게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그 사람이 만나 줄 거며 이런 근심 걱정이 미리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실천을 하셔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 첫 번째 이것저것 다 떠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뭐 사라 그랬어요? 지도 사라 그랬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 드렸죠? 서울 경기지도 한 장짜리로 하나 사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임장 다녀온 거를 어떻게 갔는지를 지도에 표기하는 겁니다 표기하라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 이렇게 표기하시는 분 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우리 집이 여기야 서울이 여기 있고 근데 뭐 과천에 다녀왔대 그럼 나 여기 갔다 왔고 여기 갔다 왔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갔는지를 세세하게 표시하셔야 됩니다 어떤 길을 따라서 어떻게 갔고 어떤 인턴 체인지로 빠져서 어디를 도착했다 이런 것까지 표기를 하셔갖고 다시 올 때까지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걸 왜 하지? 해보세요 제발 해보셔야 전체적인 판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판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할 거고 더 나아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매지 거기에 잘 메모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철해놔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드렸죠 오늘 아까 과천 갔었죠 과천에 무슨 상가를 하나 보고 왔어요 임대료가 1억에 100만원이래요 6개월 후에 그 상가를 또 가진 않겠지만 그 옆 상가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모와 철이 없다면 저게 옛날에 검음에 나왔던 건데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블럭만 저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옛날에 여기 왔던 건 알아도 그 상가가 한 블럭 뒤에 있는 조건 조차도 몰라요 뭐가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그리고 다시 제가 경매지 철하라고 했습니다 경매지 철을 하면 어? 6개월 전에 내가 여기 갔다 갔는데 그때 임대료가 얼마였지? 펴보면 나오겠죠? 그럼 100만원이죠? 그럼 100만원이면 100만원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100만원이면 6개월 동안의 임대료 시세는 똑같았죠? 200이에요 올랐죠? 50이에요 떨어졌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쌓아놓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아주 나름 쉬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무슨 말씀을 드리냐 저는 이거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게 수년을 바짝 하고 나면 이제 머릿속에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구우로 또는 성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솔선수범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도 사신 분 계세요? 좋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면 좀 살까봐 제가 이거 포장 뜯지도 않고 갖고 왔습니다 아직 지도의 내용을 보지도 않았어요 잘 나온 지도인지 지금 펴볼게요 자 제목은 경기도 행정지도네요 경기도가 나오려면 불가피하게 뭐가 나와요 서울이 나옵니다 서울로 꺼무케 해놓고 나오질 않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 인천도 나오겠죠 이렇게 해갖고 내가 여기서 어디 갔어 고양시가 여기 있죠?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고양시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여기 있으면 어딜 갔다 왔다 도로로 쫙 표기를 하고 이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보드마크 하나 이렇게 수성으로 하면 바로 지워진대요 오늘 다녀온 거 해보고 다음 다녀올 때는 이미 뭐가 하나 그려져 있겠죠 아예 다른 데를 가면 굳이 지울 필요는 없는데 그 라인을 가면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보고 이걸 해야 전체판을 알고 전체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불을 창출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얼마에 샀냐면 2만원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2만원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집에서 사세요 하시고 하시고 접어놓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잘 보고 있는데 딱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놓고 그리면 좀 불편해요 붙여놓고 키 높이 붙여놓고 여기 갔다 왔네 이렇게 그려보고 뭐 식구들이랑 놀러 갔다 왔어 영종도에 놀러 갔다 왔어 이렇게 이렇게 갔고 갔다 왔네 이것도 그려보시고 진짜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두번째 제가 파일 철하라고 했죠 제가 저번주에 교육 끝나고 파일 철을 했어요 저번주부터 다녀온거를 근데 누가 이걸 추천해 주더라고 악보 파일이랍니다 이게 여기 이제 위아래만 끼고 중간에는 이게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메모하는거가 가능하죠 그래서 악보 파일로 했어요 제가 이제 청평고 떨어진게 제일 처음 건데 이게 뭐라고 썼냐면 4명 입찰 20억 1,999만 1,999원을 썼어요 1등이 1까지 쓰는 사람 오랜만에 보는데 근데 이제 2, 3, 4등이 있을거 아니야 절망해 우리 셋 우연히 주차장에 같이 갔는데 차가 비슷하다 뭐 이런것까지 제가 여기 써 놨어요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 뭐 연락처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걸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또 청평에 가면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변해 있고 그리고 내가 조사한거랑 어떻게 달라져 있으며 이런것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요게 한달에 한권이 넘을거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달에 한권만 채우더라도 여러분들의 성장은 어마어마하게 빠를 것이다 자 경매의 성장은 아니 어떤것은 그런것 같아요 사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런것 같은데 경매의 성장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실력이 부도 마찬가지고 돈도 어떻게 진행이 되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처음이 좀 느려요 하지만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쭉 올라갑니다 시작은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집에가서 뭐부터 하셔야 되요 지도부터 사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